일본 미야기현은 지난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로 수만 명의 주민이 숨지고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인 아픈 곳인데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손잡고 미야기올레를 개장한 이후 줄었던 관광객이 다시 늘고 지역경제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섯 번째 올레길인 무라타코스가 만들어져 올레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300km가량 떨어진 동쪽의 작은 마을 미야기현 무라타 마치입니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따라 올레꾼들이 천천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숲을 벗어나면 먼 발치의 웅장한 산맥이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냅니다. 일본 미야기현의 다섯 번째 올레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올레길인 무라타코스는 총길이 13.5km로 미야기올레 다섯 개의 코스 가운데 가장 깁니다. 출발 지점에서 종점까지 한 바퀴 걸어 돌아오는 이 올레길은 다섯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코스 중간에 만나는 옛 목조 건물은 올레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상점가는 일본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고존직으로 작은 교토라 불리기도 합니다. 무라타 오리지널인데 무라타는 좀 음이가 가까이 없어서 山이나 그런景色을 가장 메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라노마치나미는 에도 시대까지 계속된 미세굴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서 무라타의魅力을 만삭한 코스입니다. 지난 2011년 수만 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아픔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많은 일본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이 바로 올레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개척한 미야기올레는 대지진 이후 줄어든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모으는 기쁘제가 됐습니다. 게션루마 가라쿠와 오크 마스시마 등 두 개의 코스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4개의 올레길이 만들어지며 지금까지 미야기올레는 개장 5년 만에 누적 완주자 5만 명을 기록하면서 깊이 지역이 아닌 찾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미야기올레는 미야기올레로서는 미야기올레로서는 5번째 오픈한 코스인데요. 이렇게 5번째 코스까지 오다 보니까 오늘 한 1,000명 이상의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올레가 굉장히 자리를 잡는... 일본 미야기현은 앞으로 3개의 올레길을 더 개발해 모두 8개의 미야기올레 코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영선입니다. 학생들아